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워핸들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인사들입니다. 오늘은 고무장갑 재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여러분 고무장갑을 저는 이렇게 빵꾸나 다라져서 못을 때 저렇게 잘라서 쓰는데 맨날 됐거든요. 이거 한 번 더 진작 한 번 올리라면서 못 올렸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.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너무너무 단단해요. 좀 넓게 하면 더 단단하고 좀 부위마다 이렇게 주름이 있는 데는 더 신축성이 아주 좋고요. 주름이 없는 데는 단단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묶는데 끈으로 사용할 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. 주방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부들이 모르신 분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진짜 좋아요. 그리고 뭐 밀가루니 무슨 자루니 비닐봉지 문구는 거 테이프로 뭐 붙이다가 꽉 봉해야 될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찝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찝는 것으로 할 때는 하지만 저걸로 하시면 진짜 편리할 때가 많아요. 뭐 문꿀 때도 그렇고 뒷자리 문꿀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거든요. 진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빵구난 거를 이렇게 칼로 잘못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빵구나서 새가지고 못 쓰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 손가락 끝도 이제 안 달아진 거는 안 낡은 거는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덮어 씌울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. 여러분 이 고무장갑 꼭 잘 재활용하셔서 하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효소 같은 거 담을 때 이제 처음에는 밀봉을 안 하고 자주 저어주잖아요. 꼭 밀봉을 해야 할 때는 저 끈으로 하면 아주 단단하고 너무너무 좋아요. 진짜 실용성 있는 최고의 꿀팁입니다. 여러분 꼭 활용하시고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도 공유하세요.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 또 이렇게 빵구아 나갖고 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봉투에다 담아서 제가 아는 분한테 선물을 해줬어요. 아는 언니한테 그랬더니 너무너무 용기나게 잘 쓴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빵구 날 때마다 못 쓸 때 낡았을 때 그렇게 뭐 손목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잘라가지고 쓴다고 너무 고맙다고 밥 사주는 이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유튜브에 이거 올려야 되겠다 해면서도 아휴 몇 년 됐네. 근데 까먹었어요. 그냥. 그래서 여러분도 꼭 활용 잘 하세요. 그리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. 여러분 그래서 잠시 배다 힘주고 온몸으로 웃음 운동 하세요. 소리를 크게 할 수 없을 때는 작게 어쩔 수 없이 작게 하는데 동작은 크게 온몸으로 발 구르면서 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아요 구독 꾹 누르세요. 뿐이 아니라 입모양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 웃음소리나 박수를 더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한바탕 큰 웃음은 우리 몸의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로 움직이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박장변수 준비 하! 박장변수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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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행복하시죠?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 웃어도 우리 뇌는 진짜 웃는 거하고 똑같이 건강 호르몬, 엔돌핀, 세르토닉 등등 뇌 건강 호르몬을 팍 분비를 시켜줍니다 사랑해요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